야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캠핑 가기 전에 차에 루프박스를 달아야 할 것 같은데 아 좀 가격도 좀 부담되고 어떤 해결책이 없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저희 스카이몰트에서 루프박스를 중고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경력자가 리프트로 뚝딱 오차없이 해주니까 일반 중고마켓보다 훨씬 믿고 맡길 수 있겠죠 이번 고객님은 중고로 랜드마스터 루프박스를 달으셨습니다 전육하니발에서 올뉴 카니발로 이전 설치가 완료되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다양한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를 색상별로 설치되는 시공내역들을 보여드렸었죠 이 랜드마스터 루프박스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610리터의 대용량이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 없이 실속적으로 적재물들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도장면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체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이리브진과 싱크리얼이 높기 때문에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버튼식 잠금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옅한 루프박스처럼 키를 별도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차 문을 잠글 때 자동으로 잠기고 차 문이 열릴 때 자동으로 열립니다 여성분들도 쉽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 속도 제한이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루프박스를 설치했어도 편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죠 날개형으로 양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문을 열 수 있고 유압식 피스톨이 부드럽게 열고 닫는 걸 도와줍니다 내부에는 LED가 있어서 어두운 밤에도 환하게 비춰주고 저희 스카이물트에서 시공을 받으시면 정가 12만원 상당하는 프리미엄 매트와 그물만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재물들을 잡아주고 기스를 최소화로 해줍니다 중고로 시공을 해서 가격도 낮출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오신 김에 밀어놨던 시공들을 받을 수도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차박 레일을 시공받으시면 9인승을 7인승으로 11인승을 7인승으로 올육카니발, 던육카니발, KF카니발 모두 가능하고 185cm 이상 차 안에 공간이 생겨서 나만의 차박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9인승이나 11인승은 2열 여비동 브라켓과 회전브라켓을 통해서 2열을 더 자유자재로 앞뒤로 움직이거나 회전을 해서 마주보고 대화를 하거나 하는 시공도 가능하고요 프리미엄 바닥 매트가 함께 진행이 되면 이렇게 고급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단순히 고급스러움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속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먼저 맞춤식으로 제작이 되게 되기 때문에 본드 사용이 일절 없어서 인체에 무해하게 제작이 되고 방수 기능과 방음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신슐레이트 소재와 더불어서 3중으로 프리미엄 바닥 매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음료나 과자를 쏟거나 흘려도 방수 기능이 있어서 쓱쓱 닦아내버리면 그만이죠 기존 부직부 바닥이라면 살짝 흘리기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붙어버려서 아주 골치가 아팠는데 이렇게 프리미엄 바닥 매트와 차박 낼 시공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아이들을 태워야 하는 차주님이라면 사이드 스텝도 있는데요 차에 계단을 하나 놓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스텝은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고 이 사이드 스텝을 장착하게 되면 편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어서 많이들 같이 시공하십니다 그 외에도 어딘가 부족한 하체를 채워주는 바디킷, 프론트와 리어 시공들이 있고 천장 모니터와 보조 모니터로 또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무시동 히트와 무시동 에어컨은 차박을 할 때 정말 필수죠 사계절 내내 차박이 가능하게 도와주는 제품들입니다 차박 배터리와 함께 시공을 받으시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차박을 즐길 수 있고 전기 걱정도 없이 라면도 끓이고 전자레인지도 돌리고 미니 냉장고도 놓을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스카이몰티에서 이제 중고로 루프박스를 달 수 있는 최신 뉴스를 다뤄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유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